오늘의 목적지는 전남여주고 크으으... 미쳤네요 우와, 한바퀴 돌았어 엄마 아들하고 처음 제주도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이 이상의 젊음 여느 있어 commission 마이귀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에서부터 찍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지금 여기 첫 번째 휴게소에 와서 찍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 또 두 친구네 가족 같이 이렇게 가기로 해서 오늘의 목적지는 전남 여수고 친구들 중에는 이제 저 친구가 있습니다 준규 아니 여기 아니야 혜윤아 인사해 안녕하세요 예준이 안녕 마이규미 삼촌 이모 안녕하세요 예준 안녕하세요 예준아 아이 예뻐 하준이 지금 어디 가요? 하준이 어디 가요? 여수 뭐 하러 가요? 몰라 저희 이제 첫 번째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 여수에 지금 시간이 새벽 1시 반인데 오자마자 하준이도 그냥 자기 아쉽다고 그러고 친구들도 만나서 제일 친한 친구들 대형이 중교 그리고 거기에 하준이만 꼈어요 저희는 먹고 집에 들어가 자겠습니다 자 이제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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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라인 탈 거예요 짐 라인 탈 거예요 짐 라인 짐 라인 이거 1.2kg야? 짐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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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안에서 뛰어내린다고? 이거를 탄다는 거예요 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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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를 자유로드롭보다 높을 수가 없는데? 알아 이거를 지금 뛰어내리는 거예요 자유로드롭 3배 같은 3배 근데 재밌어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저도 탈 수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지금 타는 사람 손 들어볼래요? 탈 사람 손 들어봐 둘 넷 여섯 일곱 명 아 여섯 명입니다 여섯 명 다 오세요 첫 조건이 조건이 넘어야 되지? 어 조건이 맞아야 돼요 당연히 되지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있나? 여기 아이가 가능할 것 같은데 아 아이고는 안 돼요 130cm에 35kg만 계셔야 돼요 어 그러면 애들 중엔 하준이 밖에 못하는 하준이랑 저 어른 셋 저 여기 네 명입니다 본인은 안 탈 수하세요? 저요 저는 겁이 너무 많아서 하하하하 대영아 너 탈 때 이 카메라 들고 이렇게 하준이랑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어? 좀 올라갈까 지금? 지금 노파 중인가요? 삼촌이랑 같이 타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 출발할게요 출발 세이크 Kerin 시러 가방 벗어주세요 못 찍 technologies 아닙니다 별로 안 무서워져 근데 차진이 별로 안 무서워서 그냥 무표적이던데? 드디어 저희가 숙소를 왔는데 여기가 다 풀빌라 촌 같은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예술랜드에 와서 저희 하화도라고 방을 하나 얻었는데 새 가족이 들어갈 수 있는 미쳤네요 바다 뷰 영어로 시 뷰 라고 하죠 시 뷰 나이스 와 이제 계단으로 내려가면 이야 이런 고급스러운 풀빌라 그냥 놔봐 놔봐 준비 다 했어? 와 한바퀴 놀았어 예준이 재밌어요? 예준이 무아지경이네 무아지경 아이 좋아 예준이 낮잠줘야 돼 지금 예준이 나올래? 나올 거예요? 오 재밌어 재밌어 내년이 10주년이에요 5월달 언니 9월달 우리 시원 우리 다 같이 우리 마이귀비 여러분들 또 반가운 얼굴이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그 주인공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끼디 안녕하십니까 네 멜치 아나운서 김기혁입니다 끼디가 지금 몸이 굉장히 화가 나있다고 들었어요 나인균이 여러분께 공개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와아아아ㅏㅏㅏ어 어어어어우 양조 활동 Line 자 이제 회장님 experience, 바지도 내려 주세요 네 바이그뮄 여러분 오늘click要 많이 나왔는데 단 10분 차 타고 와서 여기에 와서 수영을 시작했는데 예준이가 여기를 엄청 좋아하네요 여기는 약간 자쿠지 느낌으로 자 이제 형아들은 어떻게 놀는지 한번 보고 올게요 하준이 어딨나? 아 저기있다 하준이 하준이 저기있네 하준이 하준이 저기있네 하준이 하준이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놀아서 너무 좋네요 진짜 근데 진짜 확실히 가족들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좋네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이런 데를 가족여행을 많이 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준이 어디가요? 배 타요 뭐 하러 간다고요? 배 타요 배 타러 가요? 네 큰 배 타고 싶어요? 작은 배 타고 싶어요? 큰 거 빠른 거 배 빠른 배? 응 배 빠른 배 하준이 배 타본 적 있어요? 아니 다 있어 있어 언제? 몰라 기억은 안 나는데 있는 거 같아요? 어 있어 일단 배 타고 출발합니다 다준아 어때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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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네요 저는 지금 약간 그물에 누워있는데 이곳이 이제 물이에요 우리 아이들 보고 나 렉주는 안 있어 어머 렉주는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잘못 말한 거야 잘못 말한 거라고 빨리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빨리 걱정하지 마시라 그래 예준이가 아주 풍경을 제대로 만끽하고 있어요 예준이 뭐 보재? 예준이 뭐 보재? 예준이 뭐 보재? 우와 진짜 운전해 보는 거예요? 우와 장아도 잘한다 아 진짜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 거 같아요 우리 건너지구선이 어디예요? 오 불꽃놀이 한다 불꽃놀이 한다 불꽃놀이 가야 돼요 갑니다 와 에이 아 와 주 있는데요 진짜 engine 불꽃놀이 처음 봐? 예준이 어떻게 해요? 아 어디서요? Coli 좋아 마이균이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빵빵 퍼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요트를 다 타고 이제 장범준씨의 여수 밤바다 그 노래 여기를 배경으로 여수 밤바다 노래를 만들었다 그렇게 들었는데 거기가 여기라고 합니다. 저기 마침 자리 있네. 저로 들어가자. 이제 이름이 골문어 사막. 볼문어 사막. 복숭밥으로 마무리합니다. 여수에서의 아름다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벌써 아쉽네요. 현실로 돌아가야 하니까. 자 이제 마지막 날 출발을 앞두고 예술랜드에 이제 커피숍. 여기 커피숍은 바다랑 연결이 돼있어 그래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바다다! 아 대박! 아 좋았다. 이번 여행 좋았다. 아 이거 어떡하죠. 제가 이제 여행의 맛을 조금씩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준비하고 집에 갈 준비를 하고 떠나야죠. 여수 안녕. 뺨 뺨. 화이팅. 마이킥이에요.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비행기에요. 제주도를 가는데 일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사 경사 저희 부모님과 저희 누나 내 그분들을 또 초대를 했어요. 부모님 모시고 처음 제주도 가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면서 하준이도 예준이도 나중에 아 나도 부모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가고 그래야겠다.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친구도 한 명 같이 왔어요. 준규야. 준규. 저는 지금 여기 한시 비행기를 타서 도착했고 저희 가족은 이제 이따가 밤 8시 반쯤. 설렙니다. 제가 제주도 지금 처음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반응일까. 딴 건 다 됐고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이 영상을 꼭 하준이 예준이 노후 준비하는 거죠. 제가 지금 랜드카 회사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거의 다 이렇게 키오스쿨으로. 저희가 스타렉스를 4박 5일을 빌려 두었거든요. 그런데 7만 원. 하루에 7만 원이 아니라 사막 5일 내내 7만 원. 깜짝 놀랐어요. 지금 비수기라 그런가. 저렴하더라고요. 자 이제 숙소로 갑니다. 일단 또 숙소 가서 숙소는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아 자 지금 사실 이게 배터리 충전하느라고 밤에 켰는데 여기가 이제 저희 첫째 조카 정지인. 그리고 저희 엄마. 어머 여기 굳었어 갑자기. 마네킹 같네. 엄마 아들하고 처음 제주도 왔는데 소감이 어때요? 이 이상의 절곱이 어디 있어? 최고지. 이상의 최고의 순간이지. 어이. 아빠는 아들하고 같이 제주도 처음 와가지고 40년 만에 처음 와서 어때요? 해피니스. 어 해피니스. 누나는 어때? 해피니스. 두. 제가 이제 하준이 입장에서 오늘은 아들이 돼서 항상 이제 아빠로서의 모습만 보였는데 아들 장성규 동생 장성규로서의 모습을 이렇게 담게 됐는데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가족끼리 저희 친가족끼리 좋은 추억 한번 만들겠습니다. 어 누가 왔네요. 어 준우 우리 둘째 조카 왔어요. 준우야 마이규미 삼촌 이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좀 자고 내일 인사드릴게요.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오.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 근처에 무슨 폭포가 있대요. 이제 엄마가 나오시면 폭포부러. 우와. 자 이제 천재현 폭포. 우와. 예술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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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여기 천재현 폭포가 1년에 한 열흘 정도 저렇게 물이 열린다고 하는데 제가 운 좋게 오늘 기회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돼? 제2폭포. 우와. 아우 시원하네. 잘 담그고 싶다 저기. 이 물소리 들리세요 여러분. 아니 여기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시원한 공기들이 아래서부터 쫙 올라와가지고. 아 좋다. 문자보기 너무 아깝네. 아우. 예단이 조금. 아이고. 또 배터리가 다 됐네. 아 이거 배터리가 다 돼서. 일단 끄겠습니다. 자 이번에 온 곳은. 제주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전리대. 근데 여기가. 천년 기념물이네요. 무료 관람 공원 가는 길이 100m 앞에. 주전부리를 먹을 수 있는 곳들이 일단 문을 닫았네요. 핫도그 여기 있네. 한 군데 열었네요. 제주도 왔는데 감귤 드셔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감귤 주스 하나 드려? 감사합니다. 이 슬러시 가운데 거 무슨 맛이에요? 이거 하나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귤 주스 하나랑. 한라봉 아이스크림 3개요. 한라봉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여기인가 봐요. 어제 제주도 와가지고. 제일 바다를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순간. 아 이게 주상전리구나. 여기가 문화재 천연기념물이래. 어미 좋으셔? 좋지. 이 이상절보미 어디 있어? 어. 맞습니다. 이 이상절보미 어디 있어? 지상 최고여야지 뭐. 어. 뭐 정도는. 엄마 아빠가 생각보다 더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기분이 좋네요. 다음엔 또 다른 곳을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네. 여기가 문화재 천연기념물이래. 이 이상절보미 어디 있어? 어. 아 좋았다. 이번 여행 좋았다. 어. 진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잘한 일이. 하준이하고 예준이. 를 만난 곳. 유미 덕분이지만.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걔네들 생각하면. 정리가 되는 그 느낌. 장하준. 아빠 혼자 세준도 와서. 미안하다.